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공대생이니까 공대생 수준으로 할겁니다. 그러니까 화학과나 물리학과가 보면 아마 기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요. 일단 가봅시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미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x, y, z, 공간에 대한 텀들이 들어있고 시간에 대한 텀이 들어있죠. 이거를 변수 분리를 해서 공간에 대한 텀과 시간에 대한 텀으로 시간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섞어서 풀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공간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만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먼저 1차원적인 개념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동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소를 곱해주고 거기에 출렁이는 그 모션에 대한 식을 이런 식으로 적어줄 겁니다. 그리죠. 자, 이거를 우리가 x에 대해서 한 번은 미분을 해볼게요. x, round, psi.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그대로 내려오죠. 마이너스 j, k. 그 다음에 그대로 써주죠. psi, 0, e에 마이너스 j, k, x. 이게 이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j, k, psi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계속 이 함수예요. 함수. 자,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round, psi. 그러면 그대로 한 번 더 내려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대로 써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허수, i, 뭐 여기선 j라 썼지만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없어졌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제곱, psi. 이렇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round x 제곱, round, psi equals to minus k, square, psi.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건 1차원이었으니까 이걸 3차원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우리가 얘를 x에 대해서 psi를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죠. 두 번. 그러면은 x, y, z에 대해서 각각 모두 미분하세요라는 연산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디언트라고 하죠. 그래디언트를 제곱을 해주죠. psi equal minus k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면은 꽤 많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자의 거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자라는 거는 어 이거 에너지, 에너지 텀이에요. 에너지. 뭐 E라고 적어도 되고 U라고 적어도 되는데 일단 U라고 적을게요. 토탈 전자 에너지는 어떻게 쓰냐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적을 겁니다. 뭐 운동 에너지의 그 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부터 E라고 적을게요. 그냥 E라고 적는 게 낫겠군요. 네 그리고 카이네틱 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을까요? 2분의 1 M V 제곱이라는 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전압차 볼트 로 써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P 라는 운동량은 M V 죠. P 제곱은 M 제곱 V 제곱일 거고요. 그러면 요건 M이 하나 모자르죠. 그러니까 2M분의 P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V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P라는 건 람다분의 하 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2M분의 1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에 람다분의 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V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람다분의 하 람다분의 음 이제 어떻게 되냐 뭐야 뭐지 여기지 그 우리가 람다분의 하에 지금 제곱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하 바 제곱에 람다에 2파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 라는 거는 2파이 2파이 분의 하 가 하 바 니까 그대로 이렇게 옮겨줬죠. 그리고 요거가 우리가 요거를 파수 K라고 적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 바 제곱 K제곱 이럴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요거가 이거고 요게 요거니까 바로 2N분의 하바 제곱 K제곱 플러스 V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다시 쓰면은 토탈 에너지는 2N분의 하제곱 K제곱 플러스 포텐션 에너지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K를 여기서 구해놨죠. K에 대한 연관된 식을 자 K 스퀘어는 얼마입니까? 요거 요거 그대로 분모로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K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K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곱하기 베티언트 스퀘어 랍다 아 플러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요거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된가 마이너스 플러스 1 1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대로 2m의 하박 스퀘어 있고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됐죠. 정리를 좀 합시다. 요거를 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싸이 하고 그래디언트 어? 여기도 가로 저어주고 2m분의 스퀘어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V 그죠? 이퀄 제로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 항에다가 Psi 하 바 스퀘어 분의 2m 을 곱해줍시다. 왜냐. 얘만 남기고 싶거든. 얘네들이 다 날리는 거야. 요것들을 자 그러면 어떻게 써지나요? Psi 플러스 E 마이너스 V 에 전체 곱해진 거 스퀘어 분의 2m 콜 제로 조금 있어 보이게 쓰기 위해서 얘를 요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스퀘어 토탈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Psi 콜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정리를 하자면 파동에 관한 식을 일반적으로 적은 다음 그거에 공간에 대한 텀만 빼고 그것을 시간에 무관한 파동에 관한 식으로 적어주고 그거를 두 번 미분해서 자신과 같다는 걸 이용해서 K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주고 토탈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로 갔다는 것을 이용해서 토탈 에너지를 각각의 식으로 적어주고 이것을 드브로이 물질파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거기다가 위에서 구해준 K에 관한 K에 관한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쁘게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뭐 무한 포텐셜 문제 유한 포텐셜 문제 이런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